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됐네요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실무의 세 번째 파트 제3편 중개실문데요 교재는 361쪽이 되겠습니다 제3편 중개실무 이렇게 되어 있을텐데 한번 한번 보시면서 중개실무는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 중개실무 총설과 중개활동 여기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장 중개 대상물 조사확인실무 여기서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아마 올해는 여기서 한 4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거래계약서 작성실무 여기는 2, 3년에 한 번 정도 문제가 나오고요 4장 개별적 중개실무 여기서는 이제 4문제 많이 나올 땐 5문제 이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2장 중개 대상물 조사확인실무에서 한 4문제 그 다음에 개별적 중개실무에서 4, 5문제에서 총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363쪽 바로 넘어가면 폐지수는 이제 363쪽인데 중개실무 파트에서 일단 중개실무의 총설 부분을 봅니다 총설 부분 중개실무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중개실무의 그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중개실무라는 것은 개공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아서 중개를 시작함으로써 중개 업무가 시작되고 중개 완성에 이를 때까지 개공이 의뢰인을 상대로 행하는 일체의 모든 업무를 말합니다 의뢰받아서 중개 완성할 때까지 개공이 의뢰인을 상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중개실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개념만 알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넘어가면 364쪽 3 중개실무의 과정이 있습니다 중개실무 과정은 전체적으로 이제 5단계 과정을 거쳐서 중개실무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양거래 1번 중개 의뢰를 접수합니다 중개 의뢰 접수라는 것은 의뢰인이 개공에게 중개를 부탁한다 이거죠 이에 대해서 개공이 중개해주겠다 약속하면 중개 의뢰를 접수받아서 중개계약이 제결되고 중개 업무가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중개 의뢰 접수는 매도 의뢰 접수도 받을 수 있지만 매수 중개를 의뢰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양거래 1번 중개 활동 계획의 수립입니다 즉 의뢰받은 물건을 언제 조사해서 또한 언제 이룬 물건을 설명할지 물건을 언제 조사하고 어떤 사람을 상대로 설명을 할지를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양거래 3번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도 하고 거래 예정 가격을 산정합니다 의뢰받은 물건을 공적 장부를 통해서도 조사하고 현장에 가서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변 시세도 파악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365쪽 중개 영업활동 우리는 판매활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은 결국 매수인 등에게 물건을 설명하는 것이죠 설명하고 거래 당사자를 설득시키는데 특히 매수인에게 본격적으로 물건을 설명하는 거죠 다섯 번째가 마지막 거래계약 체결입니다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된 거죠 이와 같이 중개 의뢰를 받아서 거래계약 체결 즉 중개 완성할 때까지 개공이 하는 일들이 중개실무인데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즉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개공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의뢰인에게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확인설명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도 작성해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죠 업무보증도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보증서류를 교부장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중개실무고요 그 이후의 일들은 이행의 업무입니다 즉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받는 업무가 남아있는데 이는 중개실무가 아니고 단지 개공이 이에 관여했을 때는 이도 중개 업무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366쪽 보면 제2절 넘어가세요 부동산 중개계약이 있는데 이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중개실무의 과정도 출제가 된 적은 최근 15년 동안 한 질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 정도도 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366쪽 부동산 중개계약에서 1번 중개 대상물의 수집 이게 바로 물건을 의뢰받는 건데 중개계약이 제결되다 이거죠 즉 매도중개의뢰인이 물건을 팔고 싶다고 개공에게 매도중개의뢰를 하면 개공이 좋다 내가 당신 부동산이 매도가 되도록 중개하겠다 하면 중개를 의뢰받는 게 바로 중개계약 제결했다 이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2번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이라고 있는데 이것만 하나 별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은 과거에 최근까지 한 두 번 정도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뜻만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 양가루 1번 367쪽 양가루 1번 민사중개계약이다 그 말이 되어 있는데요 중개계약은 민사중개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민사중개계약에 대비되는 개념이 상사중개계약인데 상사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상인을 대상으로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이라고 하고 상인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즉 상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중개해주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민사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를 하는 개공은 상인이지만 중개를 받는 거래당사자는 상인이 아니죠 그래서 상인이 아닌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중개한다 해서 이를 중개계약은 민사중개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가루 1번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면서 또한 분류식계약이죠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 요청에 대해서 개공이 중개활동하겠다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은 중개계약 자체는 체결되고 성립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두로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중개계약이 체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식계약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체결되건 또는 서면으로 체결되건 요하지 않습니다 전속중개계약도 분류식계약이 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도 구두로 체결되어서 전속중개계약 자체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별도로 있을 뿐이죠 물론 전속중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제재로서 업무정지 처분이 개공에게 가해질 수 있어도 구두로 체결된 전속중개계약도 전속중개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모든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면서 분류식계약이다 단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서면으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전속중개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업무정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격이 368쪽 양가로 3번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다 라는 게 있어요 유상이라는 것은 대가가 있다 이거죠 개공은 상인이기 때문에 중개 의뢰를 받을 당시에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중개를 완성시켜주면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개공 모두 쌍방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계약인데요 의뢰인은 중개를 의뢰를 했으면 나중에 개공이 중개를 완성하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공이 중개 의뢰 받았다 해서 중개를 완성시켜줄 의무는 없지만 중개 업무 할 때는 희내치게 합당하게 중개활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중개계약은 쌍무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위임 유사의 비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중개계약은 민법에서 규정한 계약 중에서도 우임과 가장 비슷하다 해서 우임과 유사한 계약이다 그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타 계속적 계약이면서 임의적 계약이면서 혼합적 계약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 계약이라는 것은 오늘 중개계약이 시설됐지만 중개 완성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좀 걸리죠 그래서 중개계약 체결했다 해서 바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 성사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걸린다 해서 계속적 계약의 성질이 있다는 것이고 임의적 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계공이 꼭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될 의무는 없고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임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혼합적 계약이라는 것은 중개계약은 민법이 규정한 우임계약이 가장 비슷하지만 우임계약적 요소 외에 다른 계약적 요소도 있습니다 즉 이를 완성해야지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도급적 계약의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개계약은 민법이 규정한 여러 가지 계약적 요소가 조금씩 섞여있다 해서 혼합적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계약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중개계약의 종류는 그냥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계공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의뢰인 한 명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특정 계공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중개를 완성해준 계공만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중개계약이죠 그런데 이 중개계약의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이 오른쪽에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대부분 구두로 재결되기 때문에 의뢰인과 계공 사이에는 나중에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개계약이 바로 일반 중개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독점 중개계약이 있는데요 이 독점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특정한 계공 딱 한 명에게만 전적 의뢰하고 다른 계공에게 의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독점 중개계약을 제기했을 때는 이 물건을 독점 중개 의뢰받은 계공이 중개를 성사시켰건 또는 다른 계공이 중개를 성사시켰건 또는 독점 중개 의뢰인인 지가 직접 스스로 계약을 했건 독점 중개계약이 제기됐을 때는 독점 중개계약 기간 중에는 거래가 성사되면 무조건 독점 중개 의뢰받은 계공이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독점 중개계약이죠 이 독점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는 독점 중개계약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독점 중개계약 체결해도 됩니다 독점 중개계약의 특징이 아주 중요한데요 독점 중개계약의 특징 반가로 1번 독점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서면으로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또한 독점 중개계약 기간 중에는 무조건 개공이 보수를 거래만 성사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공에게 보수 보장이 가장 확실한 그러한 중개계약 형태가 바로 독점 중개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라서 1번 전속 중개계약 이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도 있는 계약이죠 독점 중개계약과 유사한 것은 한 명의 개공에게만 중개를 의뢰하고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지 않게라는 약속은 전속이나 독점이나 똑같은 형태인데 독점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의 차이점은 독점 중개계약은 독점 중개계약 유효기간 중에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건 무조건 독점 개공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지만 전속 중개계약에서는 전속 개공이 중개를 완성시켜주면 보수를 받고 많이 그렇지 않고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거나 또는 전속 개공 몰래 전속 개공이 소개해 준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을 때는 우약금을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 중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을 때는 개공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전속 중개계약이죠 그 다음에 공동 중개계약 네번째가 있는데요 이는 여러 개공이 공동으로 중개해도 좋다는 형태의 의뢰를 우리는 공동 중개계약이라고 하죠 한 장 넘어갑니다 370조 그러면 공동 중개계약이 체결됐을 때 여러 개공이 같이 공동 중개하기 때문에 중개업을 조직화시키고 중개업무의 능률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빨리 이뤄지죠 그래서 여러 개공이 같이 공동 중개하기 때문에 여러 개공이 신속히 중개 완성을 시킨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중개하는 것은 공동 중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가중개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순가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먼저 거래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시된 거래 가격을 초과해서 거래가 이뤄지면 초과된 금액을 개공이 다 보수를 받기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아파트 더듬 말고 더듬 말고 딱 5억만 받아줘 5억 이상 거래되면 5억만 매도인한테 주고 그 이상 거래되는 것은 개공 네가 다 가져라 이게 바로 순가중개계약이죠 그런데 이 순가중개계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가중개계약은 가격을 좀 올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우려가 되고 개공의 투기에 우려될 악용의 우려도 있죠 그렇지만 순가중개계약 자체를 공동 중개사법에서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가중개계약 체결해도 됩니다 다만 보수를 받을 때는 법정 범위 안에서만 받아야죠 공인중개사법이 규정된 범위 안에서만 받아야지 초과해서 받으면 그때서 금지행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71쪽 부동산 중개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중개활동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거래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단 부동산이 판매되는 과정은 일단 6단계 과정이 거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죠 물건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도나 임대의뢰를 받는 것이고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수나 임차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하죠 준비한다는 것은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한다 이거죠 세 번째 접근인데요 접근이라는 것은 매수에게 물건을 설명한다는 뜻이고 네 번째는 현장을 안내해서 물건을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클로징을 시도합니다 클로징 시도라는 것은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계약 체결을 하도록 시도를 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 클로징 즉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부동산 판매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밑에 A2번 아이다의 원리가 있어요 AID의 원리 AID의 원리라는 것은 거창한 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 제시를 받은 매수 의뢰인이 구매 제시를 받아서 물건을 구매할 때까지 심리적인 변화 과정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AID에 이렇게 부르는 거죠 A는 어텐션 물건에 대해서 어텐션 주목을 한다 그 다음에 I, 인테레스트 물건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한다 그 다음에 D, 디자이어 욕망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한다 그 다음에 A액션, 계약 체결에 이르게 한다 이런 과정이 AID의 원리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73쪽 제사절 고객의 분석과 부동산의 셀리밍표라는 게 있는데요 고객의 분석이라는 것은 아무리 중계를 의뢰받은 개문이라 하더라도 거래를 성사시켜주면 보수를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매수인, 임차인의 그 고객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 고객의 연령 또는 신분, 직업, 성별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여기에 합당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고객을 분석을 해야지만 거래 재결을 시키기가 용이하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여기다가 별표한 두 개 해놓으세요 혹시 한 문제가 나온다면 부동산 셀링포인트 여기서 출제가 되고 그 외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 셀링포인트의 의의를 봅니다 부동산의 셀링포인트라는 것은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재, 재라는 것은 모든 여러 가지 뜻인데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도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동산의 특징 또는 부동산의 장점을 일걸어서 부동산의 셀링포인트라고 합니다 양가로 2번 셀링포인트의 특징인데요 부동산의 셀링포인트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특징이 1번 다양성, 다양하다 즉 부동산의 장점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가격이 싸다, 위치가 좋다, 구조가 잘 빠졌다 여러 가지 특징이 좋은 장점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셀링포인트는 특징이 많다 즉 장점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유동성, 유동성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특징, 장점이 많은데 그 장점이 자꾸 바뀐다 이거예요 지금은 장점이지만 나중에 단점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좋은 아파트 새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아파트 노화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텃밭도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부동산의 장점이 변동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단점이지만 나중에 장점으로 바뀔 수도 있고 지금은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는 단점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유동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여러 측면에서의 부동산 셀링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즉 장점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장점이 많은지가 374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점 5가지를 나열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반가로 1번 374쪽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의 기능이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즉 기능이 좋다는 것은 구조가 잘 빠졌다 또는 좋은 자재를 썼다 새로운 건축복으로 건축했다 동선이 동선거래가 짧다든가 이것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서도 부동산의 기능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여 거래 계약 체계를 유도하는 것을 부동산의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공법, 새로운 공법, 좋은 자재, 새 건물 이런 것들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인데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기능이 자꾸자꾸 감소가 되겠죠 지금은 새 아파트지만 언젠가는 구아파트, 헌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의 셀링포인트가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는 부동산의 장점 중에서도 가격이 싸다든가 또는 임차의 임차에서는 임료가 싸다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가격이 싸다, 임료가 적정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서도 법적인 장점 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즉 부동산 등기 부상의 소유자와 진짜 소유자가 동일하다 소유권이 진정성이 있다라든가 또는 공법상 규제가 없다든가 세법상의 혜택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법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판례에서는 개공이 법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를 잘못 설명했다 하여 이에 대해서 100% 혼자 개공이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매수인도 자기 스스로도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대법원에서는 판시하면서 이것이 개공이 법률적인 하자 또는 법률적인 혜택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잘못 설명했을 때 개공도 책임지지만 개공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스스로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에 대해서 의뢰인도 같이 책임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도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라는 것은 주변 환경이 좋다든가 주변의 인공환경으로서 예를 들면 전철역이라든가 또는 공원이 있다든가 또는 자연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로서 주변에 야산이라든가 산책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책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정책을 설명하는 거죠 즉 장차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어느 지역에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겠죠 양가로 4번을 봤더니 셀링포인트의 활용이라는 게 있는데 개공인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특징인 셀링포인트를 잘 설명하면서 활용을 하는데요 부동산의 특징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특징을 한꺼번에 다 설명하면 오히려 셀링포인트의 제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요한 거 한두 개 정도를 먼저 셀링포인트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른 셀링포인트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지 한꺼번에 많은 셀링포인트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거래계약 체결 유도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보면 양가로 5번 부동산의 종류별 셀링포인트가 있는데요 주거용 부동산 즉 주택이라든가 또는 레저용 부동산은 가장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쾌적성이 가장 우선 고려 대상이 되겠죠 주택을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쾌적성이 가장 우선적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은 주거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쾌적성뿐만 아니라 장차 되팔았을 때 수익을 남길 것도 고려하죠 그래서 수익성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은 뭐니뭐니 해도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가 주변에 배우지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세번째 농업용 부동산이나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을 가장 우선순위에서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 같은 것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네번째 고객의 불만과 클로징은 뭐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도 되지만 읽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장 중개 실무총설 및 그 밖에도 중개활동 일장에서는 거의 15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읽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장에 갈 때까지 다시는 제가 설명 안하고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81쪽으로 넘어가세요 제2장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실무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네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실문데요 지금 시간은 실무 파트입니다 실무 파트라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실제 업무할 때 활용한다 이거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개공의 의무를 규정한 거죠 이 의무를 실현하는 의무를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중개 실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는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1절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1번에서 1.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및 설명 등의 의무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법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서 1. 당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도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해야 된다 개공이 확인해서 설명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번부터 쭉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어요 1. 중개 대상물의 종류가 뭐다? 소재지, 집원,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을 매신에게 확인해서 설명한다 2. 벽면 도배 상태, 수도 전기 등 각종 시설물의 상태도 확인해서 설명한다 3.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과 1조 소음 진동에 관련된 환경 조건도 확인해서 설명한다 4.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도 확인해서 설명한다 5.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련된 사항도 확인해서 설명한다 6. 거래 예정 금액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된다 7. 중개 보수,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인력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된다 마지막 8번째는 당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세율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된다 라고 법에서 의문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법령은 의무고 실무는 물건을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중개실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재 바로 383쪽으로 넘어와서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총론이 나와 있어요 그럼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실무라는 것은 물건을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조사하는 방법과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중개 실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총론은 이 중개 대상물이라는 물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확인하는지 조사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봅니다 자 그럼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번 중개 의뢰를 통해서 조사를 일단 하죠 즉 매도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이 부동산 소유자가 느껴냐 맞냐 세입자가 살고 있냐 근저당이 잡혔냐 이렇게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을 통한 조사는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개공이 직접 개공담에 등차가 있죠 개공이나 소공이나 보좌사원 등이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직접 조사를 할 때 양가를 본 공부를 통한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공부를 통해서 조사할 때 공적장부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가리 1번 물적사항의 조사 확인 물적사항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지형 등이 해당되죠 그 중에서 1번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이 부동산의 소재지, 집원, 지목, 면적, 구조 등 물건의 자체 관련된 기본적인 상을 확인합니다 모든 부동산 공부는 토지면 토지대장, 건물이면 건축물대장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지애부에도 나와있지만 등기사항증명서 표지애부는 대장을 보고 그대로 뺏긴 거기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 표지애부의 물적기본사항이 서로 다를 때는 대장등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이 토지의 경계, 지형을 확인합니다 경계와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는 지적도, 임야도이기 때문에 경계와 지형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물론 지적도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도 나오지만 소재지, 지번,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나와있는 소재지, 지번, 지목을 그대로 지적도에 옮겨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 지번, 지목에 대해서 대장에 기록된 내용과 지적도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소재지, 지번, 지목은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형 경계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지형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 384쪽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 주로서는 등기부라고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반가루사원 공법상 제한사항의 조사는 토지이용객확인서를 통해서 조사합니다 물론 토지이용객확인서에는 이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인지 어떤 용도지구인지, 어떤 용도구역인지가 확인되어 있고 그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 내용을 토지이용객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의 내용이 토지이용객확인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만 거기 밑을 주셔야 돼요 건폐율상한, 용정률상한은 그 토지소재지 시군조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재지 조례인데 이때 조례는 시군조례를 통해서 건폐율의 상한과 용정률의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건물의 건폐율과 용정률 자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건폐율의 상한과 용정률의 상한은 바로 토지소재지 시군조례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이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17가지 종류의 장부를 하나의 장부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부동산종합증명서인데요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띄는 것은 일사편리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시스템인 일사편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부동산에 관련된 17가지 내용을 전체를 한 개의 장부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17가지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오른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8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조금씩 압축해서 하나의 장부로 나온 게 바로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양가로위 번 현장 답사를 통한 조사 확인인데요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현장 가서 조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386쪽 반가루에 본 공적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도 현장 물건 현장 가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물건 조사 확인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특히 4가지를 주셔야 합니다 물건 자체에 대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거는 토지면 토지대장, 건축물이면 건축물대장이 조사의 기준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물적사항 중에서도 경계와 지형을 확인할 때 조사하는 공부는 지적도가 된다는 것 물론 임야면 임야도가 된다는 것 물론 지적도 임야되는 경계 지형 뿐만 아니라 소재지, 지번, 지목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지적도에 있는 소재지, 지번, 지목은 대장에 나와 있는 소재지, 지번, 지목 이걸 그대로 뺏긴 것이기 때문에 소재지, 지번, 지목에 대해서 대장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대장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데는 경계 지형 이거는 확인되지가 않기 때문에 경계와 지형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조사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 줄여서는 제가 등기부라고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한다는 것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등 공법상 거래 규제나 이용 제한을 받는 내용을 확인하는 공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것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 다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 안 되는 내용 중에서도 확인 안 되는 내용에서 권폐율의 상한과 용적률의 각각의 상한 이거는 그 토지 소재지 조례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시험에 꼭 잘 나오니까 이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쪽 구체적인 중계대상물 조사 확인 강론이 있는데요 총론은 물건을 조사하기라는 방법이 총론이고 그 다음에 강론이라는 것은 물건을 조사했으면 조사한 물건을 조사한 내용을 매수인 임찬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는 방법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강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번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즉 387쪽 387쪽입니다 이거는 강론은 중계대상물 조사한 내용 중에서 1. 중계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2. 상태로서 벽면 상태 도배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수도, 전기, 가스 등 각종 시설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3.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4. 권리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4. 토지 이용 계획 등 공법상 규제 받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6. 거래 예정 금액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다음에 7번째 중계보수 실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는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될 조세의 종류는 뭐가 있고 각각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것을 매수인 임찬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지 설명의 방법이 바로 강론인데 그 중에서도 시험은 일단 물건의 권리관계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기서 한 문제를 해서 두 문제를 일단 내고 여기서 일단 두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중계대상문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설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양거래 번, 토지의 소재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토지나 일반 단독 건물이면 집원까지 설명하는 거죠 근데 아파트 같은 집밖 건물은 동호수까지 설명하면 되겠죠 이때 반가로 3번 보면 도로명 주소를 조사해서 설명하라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확인해서 설명하죠 도로명 주소를 설명하면서 옛날 구 주소도 같이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거래 번, 면적 면적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 읽으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 면적 중에서 388페이지에 반가로 4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과 제곱미터의 차이점은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음영박스 388쪽 바로 위에 보면 1평과 1제곱미터가 나와 있죠 1평은 약 3.308제곱미터이고 1제곱미터는 약 0.302여평이다라는 것 평과 제곱미터를 환산하는 방법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면적 중에서도요 특히 면적 중에서도 기본적 상징에서 면적 중에서도 1제곱미터는 약 0.3025평이고 그 다음에 1평은 3.3058제곱미터라는 것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1제곱미터는 정상현의 한 변액이 아니라 1m 정도 되는 것이고 1평은 정상현의 한 변액이 약 1.8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 토지래요 그럼 몇 평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다가 0.3025를 곱하면 약 30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20평이래요 20평이래요 그럼 이게 몇 제곱미터 됩니까 공부사항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서로 다르다면 다르다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서 번 경계가 중요합니다 경계 그래서 면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경계도 주의하시되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에 나와 있는 수치지적도 상의 선이 바로 경계가 되는데 이 토지와 저 토지의 여기가 A 토지고 여기는 B 토지래요 그럼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 경계가 뭘로 이걸 경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도 임야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상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상의 경계를 여기다 해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담장을 쳤다든가 담장 또는 경계표 또는 울태리 이런 거를 우리는 실제상의 경계라고 하는데 실제상의 경계와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가 서로 다를 때는 이때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재는 390쪽에 넘어가면 지형 지적도 임야도에 나와 있는 선을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게 바로 지형이죠 지세라는 것은 토지의 경사도를 말하는데 지세는 공적장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1쪽 보면 큰 2번 중계대상물의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수도, 전기 등 각종 시설 상태 이거는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항을 설명하는데 가급적으로는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수도 등 시설 상태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비선호 시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공적인 장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이 부동산 근처에 학교나 전철역이 있다는 거 몇 분 거리다, 층간 소임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상태, 입지,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공적장부를 통해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조사한 내용을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물적사항인 기본적인 사항은, 물적사항인 기본적인 사항 등은 이거는 대장을 제시하면서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다만 물적사항 중에서, 물적사항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토지의 지세, 이런 것들은 공적장부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한다는 특별한 이해도 있습니다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의 방향, 또는 건물의 기능의 문제점, 기능 건물의 노후 정도, 이런 것들도 공적장부에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현장에서 설명한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91쪽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조사인데요 권리관계를 어떻게 조사해서 설명하냐 여기가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리관계를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그럼 이 물건에, 중계대상물에 설정된 권리관계는 이 물건이 토지일 수도 있고, 건축물일 수도 있고 임목일 수도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일 수도 있는데 이 권리관계를 조사할 때는 먼저 공적장부를 통해서 조사가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공적장부를 통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느냐 이거를 좀 확인해 봐야죠 공적장부를 통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등기가 된 권리라는 거죠 등기된 권리라면 공적장부를 통해서 조사가 가능한 거죠 그럼 등기된 권리는 공부인 등기부를 통해서 즉 등기상증명서,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하면 될 것이고 등기가 안 된 권리, 즉 미등기 권리, 미등기된 권리 이런 것은 공적장부를 통해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은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매도인에게 문의도 하고 주변 사람 탐문을 통해서 조사해야 되겠죠 특히 등기된 권리 같은 경우 조사할 때 등기된 권리를 조사할 때는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하는데 등기부는 표제부, 값구, 월구가 있는데 표제부는 권리관계를 조사할 때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등기상증명서 표제부에 기록된 내용은 부동산 표시고 부동산 표시는 전부 다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등기상증명서 표제부에 기록한 거죠 따라서 대장에 기록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와 같은 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등기상증명서 표제부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된 내용은 대장을 보조하는 역할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권리관계를 조사할 때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고 권리관계를 조사할 때 필요한 등기부의 구성은 값구에 기록된 내용과 월구에 기록된 등기내용을 조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 권리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따른다 했었죠 그래서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따른다 그런데 값구 안에서의 권리는 그냥 순위 번호가 누가 빠르냐 월구 안에서의 권리 순서는 순위 번호가 누가 빠르냐 이 순위 번호에 따라서 권리의 설정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값구와 월구를 혼합해서 같이 권리 설정 순서를 정할 때는 일단은 접수 일자가 누가 빠르냐 접수 일자 순으로 권리관계가 결정되는 거죠 값구에 등기된 권리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있고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등기되죠 즉 A 부동산 소유자가 A인데 소유권을 B라는 사람이 가압류했다든가 또는 이 소유권에서 C라는 사람이 가처분했다든가 또는 소유권은 A인데 D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정보권에 대한 가 등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 등기가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든가 또는 소유권에 대해서 환매 등기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바로 값구를 통해서 확인하죠 을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확인되죠 소유권 외이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이 같은 것들이 을구를 등기가 되는데 이 한 권리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하는 권리도 역시 을구에 기록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을 가압류한다든가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을 가처분 등기했다든가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을 가등기했다든가 하는 것들도 역시 을구를 통해서 확인하죠 따라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은 소유권을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을 했을 때는 값구에 기록되는 것이고 저당권 등을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을 했을 때는 을구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면 등기된 권리는 조사가 쉽죠 왜? 등기부에 다 나왔으니까 조사가 쉽다 조사가 쉬우니까 등기된 내용 보고 등기부를 보면서 그대로 설명하면 어렵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등기된 권리에서 시험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어려운 것은 등기가 안 된 권리, 미등기된 권리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미등기된 권리에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교재는 미등기된 권리로 넘어가면 어디가 있냐면 교재는 394쪽이 나와 있고 394쪽 밑에서 한 8번째 줄 정도에 보면 양가로 3번 미등기 권리의 조사 확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미등기된 권리를 어떻게 조사해서 확인하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럼 미등기된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상 중개실문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번 과정에 한번 듣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내용이 전부 민법이나 등기부에서 배운 내용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듣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가셔도 상식으로 봐도 문제는 다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등기된 권리 중에서 법정지상권, 유치권, 최서권, 미등기임차권, 분명기지권 등이 바로 대표적인 미등기된 권리인데 그 중에서도 394쪽 미등기된 권리 중에서 법정지상권 정도부터 나오게 되는데 394쪽 보겠습니다 권리관계 중에서도 등기된 권리는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하고 등기가 안 된 권리는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 또는 문의에서 조사 또는 주변 탐문을 통해서 조사하는데 이것이 조사했을 때 조사해봤더니 미등기된 권리가 있더라구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것인데 그럼 미등기된 권리 즉 등기가 안 된 미등기 권리의 대표적인 예가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최서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차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미등기 주택 임차권, 미등기 상가 임차권에서는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여기서 두세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여기서는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법정지상권에서는 한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가 민법에서의 예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의할 필요가 없지만 그냥 기초상식 한 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할 건데요 미등기된 권리를 설명하렸더니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럼 미등기된 권리는 쉬었다 할까요? 그럼 쉬었다가 미등기된 권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394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미등기 권리의 조사하기는 쉬었다 할게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